안녕하세요. 서울 애기입니다. 오늘은 차량용 방향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제가 평소에 차량용 방향제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런데 벤볼릭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해 주셨어요. 사실 저는 이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를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정말 좋은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드케이스에 담겨 있어요. 일단 한번 열어서 구성품을 볼게요. 이렇게 명함처럼 생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되게 특이한 점이 향이 불만족스럽거나 하실 때 상담하실 수 있게 여기 조향사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.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한번 제품을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오일 향부터 설명드리면 저는 해스페리데스라는 향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원래 저의 취향은 클린코튼인데 해스페리데스 향이 굉장히 인기 있는 향이라고 해서 이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. 제품 한번 볼게요. 지금 시작하신다면 अध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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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अधे। 이거 먹어봐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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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같은 거는 아무리 꽉 잠가도 조금 셀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담아놓을 수 있는 비닐을 챙겨주신 점. 되게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부소인 것 같아요. 또 좋았던 점은 요 클립이 자석으로 그냥 편하게 딱 딱. 왜 벤볼릭을 명품 차량용 방향제라고 얘기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. 제 차에다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저는 조만간 하나 더 사서 선물하려고 해요. 여러분들도 좋은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